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체제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비대위가 여러 가지 룰도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표 나서겠다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했고 강병원 의원 재선인데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 박주민 의원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선 기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죠. 그런데 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박지현 전 위원장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완도에서 아주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조윤아 양 초등학생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박지현 전 위원장이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지자들이 그게 왜 그러냐. 무슨 또 내부 총질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장윤선 기자, 이 인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언론이 일가족 동반자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품습니다. 왜냐하면 조윤아 양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0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물론 이제 부모가 생존해 계시지 않을 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아이 문제를 고민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생명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 대표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물론 전임이긴 합니다만 그 지위를 가지고 이른바 SNS에 본인의 의견을 올리면서 이른바 여론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정치의 내용이 국민적 공감이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냥 뭐 자신의 생각을 그냥 감성적으로 표출하듯이 이것이 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이것은 노무현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그런 비판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압축해버리고 그냥 직격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정윤선 기자 보시기에 지금 박지연 전 위원장이 젊잖아요. 네. 26. 26. 아직은 뭐 물론 나이가 다 저기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에는 부족한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젊기 때문에 또 신선하고 또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각들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쪽인 것 같다가도 또 어쩐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당내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정치인의 스탠스가 기본적으로는 페미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추적단 불꽃이라는 소위 N번방 사태와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다른 건 몰라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관련된 문제들,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 성범죄에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 세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여성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박지원 위원장을 돕고 함께 새로운 정치를 좀 도모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들은 해프닝을 얘기를 하면 선배 정치인들이 조언을 하면 듣긴 하는데 행동이 잘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전화하지만 여성 정치인들이 전화하고 이러면 국회의원 전화도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전화를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자면 뭔가 소통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왜 그런가라고 이제 본인들이 추적을 해보니 아직은 설이 거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컨텐츠를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얘기도 할 수가 없어서 전화조차 잘 못 받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설이근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실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당원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니죠. 전직 대표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고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임고문을 지금 이재명 의원이 상임고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비대위원장이나 대표를 지낸 분들은 고문에 올려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잘 대접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고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확인을 잘 안 해주는 일단 당원 당규에는 고문 네 그렇게 전직 대표의 경우에 네 그렇게 장 기자님 설명이 잘 들었는데 저는 약간 박 위원장을 전 위원장을 좀 옹호해야 될 느낌이 확 오는 이유가 저도 기사를 유심히 보니까 왜 이런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이런 비극을 조윤아 가족의 비극을 맞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5년간 나라를 맡은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그 다음에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토로했다. 그러면 정치를 바꿔야 된다. 민생투쟁이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가지고 또 내부 총질이냐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또 공격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분들의 비극 이런 분들의 비극이라 하면 생활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종반자살하는 또 자녀를 살해하고 이런 데 뭐 나름 청년 정치인의 느낌을 적었는데 이걸 다시 책임을 내부 총질이냐 뭐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이런 또 비판은 좀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연 전 위원장 방금 장윤선 기자 얘기하신 대로 고문급에 해당된다면 그 메시지가 단순한 한 젊은 청년 당원의 메시지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당 내에서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박지연 위원장한테 그럴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글도 있고요.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또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안인밤충에 봉창 두들기는 발언 자꾸 하는 거냐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한테도 책임이 있다. 황교익 씨 좀 세게 나가는 스타일이죠. 지금 유튜브 댓글도 이렇게 보면 대체로는 좀 비판적인 글들을 많이 주시네요. 이명희 님 정치 경력이라고는 일도 없던 여성이 어느 날 뜬금없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상황은 정상인가요? 일생일생 쓰시는 분 박지연 진짜 이상해요. 그냥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김초연 님 박지연도 자기 정치 바쁜 거죠. 한자로 아이디를 다섯 개 소하 원미경 아 원미경 씨인데 호가 소하인가? 박지연 뭘 했나? 어떨결에 들어와서 선거 망친 인물이다. 박지연 때문에 투표 안 한 사람 많다. 빅토리 님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박지연 교수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데 조금 결은 다르죠? 결은 다르죠. 인성이나 품성은 박지연 비대위원장이 나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는 선출된 대표고요. 박지연 비대위원장은 흔히 아는 말로 내리 꽂힌 사람인데 저는 사실 박지연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좀 자제하는 편인데 사실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당대표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치에서 존재하는 정치를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로 보지 않고 홍보 이벤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저는 뿌리 내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박지연 위원장의 문제는 민주당의 실력 저하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난을 자제하는데요. 사실 박지연 위원장의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온갖 것에 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균형감 있는 페미니스트로서 자기 역할만 해 준다면 이렇게 많은 비판을 저는 안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건 역시도 현재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도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받아 먹는 기삭거리만 주면 성장하는 것처럼 취급해 주는 이런 풍토 탓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논쟁과 관련해서 박지연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정부를 표방했고 서민정부를 표방했고 소득주도 성장을 했던 그 정부에서 코인 문제로 인한 생계대책 그건 또 소상공인의 문제 폐업 문제 실직 문제 게다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핵심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박지연 위원장이 늘 하던 이야기에 시기 태도 자세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본인의 지금의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이 얘기를 꺼냈다면 이건 대단히 정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 민주평당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전문가인 최수영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의도는 알겠으나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차이는 그런 위치, 자기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놓고 보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의문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97세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윤선 기자 97세대는 뭐예요? 또 86세대 있고 그러니까요. 70년대 생으로서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58, 62, 5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닌 50대 나이에 60년대생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네이밍을 언론에서 이제 97세대 이러니까 97년생이냐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도 어느덧 다 5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젊다고 세대교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대교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연령대에 들어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펜스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언론의 네이밍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스스로... 97하고 86하고 사실 좀... 아니 몇 살 차이 안 나요? 아니 좀 달라 보여요? 아니요. 저 사실은 사실 좀 웃긴 게 사실 많으면 한 5살, 적으면 한 2살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8, 62나 97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같이 다 학교 다녔고요. 같이 뭐 학생운동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거기가 88학번이고 69년생이죠. 69년생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86인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86으로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86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강병원 의원은 이제 71년생이고 89학번이고 그러면 여기는 89년이니까 90년대 대학을 3년 다니고 1년은 80년대 다니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아무런 컨텐츠 없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객등을 해온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그리고 소위 이제 중도보수층들이 지지율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으로 안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으로 안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한정당, 숙권 능력이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자기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이재명이냐 아니냐 세대교체 해야 된다. 너 나가라 뭐 누구 나가지 마라 나가라. 계속 그걸 두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 민주당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저 사람들 아직 멀었네. 반성 아직도 안 하고 있네.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성범 의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남의당 일이지만 그냥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한번 보셨을 때 지금 이제 97세대라고 하면서 또 70년대생 이제는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당신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는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단순히 70년대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안 된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좀 뭉쳐서 뭔가 대표된 사람을 하나 주자로 내세우면 몰라도 나 97세대니까 나올 거야. 이렇게 막 나오면서 오히려 어떤 표현은 이재명 치열이도 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뒷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각계약진해서 예를 들어서 박용진 그리고 강병원 강훈식 의원이 나와서 각계약진하다가 나중에 힘이 딸릴 것 같으면 저는 단일화는 될 거로 보여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을 이길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당원 구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다만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 앞부분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당의 혁신, 야당의 혁신, 야당의 진로에 대해서 이재명과 다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특히나 정치 혁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개헌을 이야기하겠느냐 아니면 기초위원회 정당공정제 폐지라든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큰 몇 가지를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해내겠다는 결기와 준비를 갖고 다르게 보이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건 정확한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심하는 편이에요. 97세대에 지금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들 박진영 교수 잘 아는 분들 많죠? 네. 다 친분이 좀 있는 분들이네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그 정도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글쎄요. 흐름은 좀 잘 타겠죠. 유행이란 흐름은 잘 타겠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기술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이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정치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론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북진 방공통일론 이야기할 때 야당에서 최초로 평화통일 이야기한 분이에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그때 이야기가 또 30년을 끌고 갑니다. 사실은 이 시대 세대 이거는 담론을 시대정신을 같이 갖고 오는 거지 생물학적 나이만을 갖고 오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네 분들이 486과 다른 어떤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개혁의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0선입니까? 0.5선인 이재명 후보보다도 덜 개혁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경선 전반전이 친명대 반문, 친명대 친문 구도였다면 이분들이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구도는 바뀌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7.9와 8.6의 차이가 뭐냐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세대교체라는 쪽으로 약간의 프레이밍이 짜여진다 그러면 시선을 저는 모을 수가 있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거대 담론과 아젠다를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 설령 단일화 한다고 아름다운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최소한 자기 정치 정치 정체성과 철학은 이야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후반전이 세대교체라는 프레이밍으로 반전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시선을 잡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조금 개판원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 전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 전체로 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면에 진실이 숨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전해철, 홍영표 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불출마를 하느냐고 막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네 분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의원을 586세대의 선배 정치인은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좀 막 출마한다 출마한다 이랬는데 좀 더뎠어요.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형님들하고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기정사실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그럼 나머지 개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논의했고 그 논의의 결과로 이제 소위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일종의 어찌 보자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대리정치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정치 내지는 대리정치 그렇죠. 일종의 화이트워시 그린워시 이런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솔직해져야 된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민주당답게 솔직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세울 시대정신이나 아젠다가 없으면 그게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정치를 해라.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맥락을 보면 아이고야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원구성 안 되고 있죠. 이제 사계특위 문제에 걸려 있는데 결국에는 이 검소완박 소위 검소완박이라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미완에 그칠 가능성까지 생기는 겁니다. 중수청이 안 생기면. 결국 이 덫과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민주당은 정말 희망이 없다. 거칠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방금 우리 장윤선 기자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요수 밤바다 아이디 있으신가요? 멋지네요. 요수신가 봐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 방송과 같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하면 방송 끝내야 합니다. 저 이거 보는 순간 확 질렸어요. 같은 내용의 로맨스만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좋아할까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가야 여러 세대를 아우르겠죠. 다양성을 가진 정치 방향으로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건데 민주당이 지금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또 국민의힘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 떨어지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고 나 97세대니까 내가 대표하면 바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인식을 지금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빠진 가장 큰 착각은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도 배가 부르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야당은 의석수가 많더라도 정부와 싸우고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 뽑는 이야기도 보면요. 그럼 뭐 중요하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서 국회의장 누가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가 문제라든가 김건희 씨 의전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의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비판할 것들 많은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불만들이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 눈에 띄리던 댓글은 여수 밤바다님으로 하겠습니다. 여수 밤바다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 치맥 한 잔 하십시오. BHC 전지현 씨 BHC 치킨 보내드리죠. 그나저나 7월 4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 뽑는다고 하는데 원래 오늘 소집을 했고 신성범 의원 4일 날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밀어붙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김영주 부의장을 뽑는데 적어도 여야 의원들이 같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찬반도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과 여권 의원들만 모여서 단독으로 해서 뽑는다, 뽑힌다. 김진표 의장과 김영주 부의장도 마음도 안 내키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쉽지 않다, 저는 그래 보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제가 보기에는 참 전략이 없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아니었으면 민주당 어땠을까 싶은 맘도 들어요. 지금 국회의장 뽑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참. 민주당이시죠? 네, 당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국회를 갔었는데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일하는, 막 벅적벅적 되면서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그냥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그럴 때인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회를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당에서 여당과 정부가 없는 게 차라리 편하다. 문제 제기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걸 좀 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죠. 네, 오늘 7월의 첫날 시사일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권교수, 최수영 대통령직 인수연의 전문위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네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일본지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 첫날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